안녕하세요. 팔레온 범죄기 판단지리의 한교재원입니다. 2023년 11월 15일자 팔레온 풍 가사 신생자 부존재 확인과 양친자 부존재 확인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3년 9월 21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 무 1335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양친자 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이에요. 여기서는 원래 양친자 관계 존재 확인은 양친자 관계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모를 상대로 보통 하는 거죠. 부모를 상대로. 그런데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구가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양자가 양친자 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망인을 상대로 제기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검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확정이 되니까 재심을 신청을 한 거예요. 누가? 망인의 상속인, 상속인들이 재심의 원고가 돼서 재심의 피구인 양자를 상대로 양자와 검사를 상대로 양친자 관계 존재 확인인이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하면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상속인이 원래 패소했다가 파악한 내용을 보시죠. 에이와 망인은 1947년 10월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거의 한정도 오래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에이와 망인이 1962년 12월경에 집앞에 놓여있던 원고 재심 피구인 양자죠. 이 사람을 집앞에 놓여져 있어요. 애가 놓여있으니까 이거를 데려다 키우겠다고 말을 놓고 친생자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에이가 망인과 65년 5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있다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에이가 망인과 그러면서 이혼을 한 다음에 망인을, 원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죄 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하니까 원래 친생자로 입증을 하긴 했는데 내 아이는 아니잖아요. 이혼한 마당에 얘를 내 아이로 살 수는 없다라고 해서 친생자관계 부존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거죠. 그리고 1976년 6월에 에이와 망인, 원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5년 5월에 이혼을 했지만 아마 그 친생자 부인의 소를 나중에 제기한 거죠.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76년 6월, 6월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자는 자기가 이제 친생자 아니라는 걸 법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77년 4월 7일 날 새 호족을 창설하고 아버지는 공난, 어머니는 성경불상으로 결국 아버지, 어머니가 모르는 걸로 호족을 만든 거죠. 그런데 망인이 이제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해서 사망을 한 다음에 2019년 8월 21일 날 검사를 피고로 해서 적어도 몽고와 망인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모르겠지만 망인 사이에는 양친자관계는 존재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소를 제기해서 2020년 6월 19일 날 인용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친생자관계는 이혼한 어머니든, 양모든 이 사람들이 친생관계 부진을 했지만 적어도 남아있는 이 망인하고 나는 양친자관계는 유지된 거다 라고 해서 검사를 하는 걸 해서 숭소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에 기판에게 반하는 양친자관계 판결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판결에 효력이 없다. 라고 해서 재심을 청구한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있었어요. 판례가. 그래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입양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봤다가 대법원에서 나중에 바뀝니다. 대법원 판결로.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라면 그것이 양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자로서 하겠다는 의사 표시의 환경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생자 출생신고와 양자의 입양이 사실상 동일하게 돼버린 거죠. 그럼 결국 이거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와 양친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음은 기판에게 저촉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이럴 경우에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입양신고가 곧 친생자 신고인 거죠. 그러면 입양을 해소하려면 양친자관계 해소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입양신고를 한 게 아니라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소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의 내용은 친생자관계 부존재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양친자관계 해소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양친자관계 해소를 하기 위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청구가 확정이 되면 이후부터는 더 이상 양친자관계 존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결국은 그런데 원심은 뭘 받냐면 친생자 출생신고에 대해서 입양의 효력을 부인하던 67년 판례가 있었어요. 그 판례가 77년에 변경이 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친사의 출생신고를 해도 입양의 효력은 없다고 봤는데 77년부터는 아니야. 친생자의 출생신고, 친생자의 아니다를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친생자관계는 없는 게 당연한 거지만 적어도 양친자, 양자의 신고로는 가능하다. 라고 했던 게 77년 판례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지금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건 76년이죠. 그렇다면 그때 62년에 그걸 했고 그 판결이 나온 게 76년이었죠. 그 판결이 확정될 때 76년이니까 그때까지는 종전 판례를 적용해서 이거는 양치, 입양의 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는 걸로 봐서 지금 원심은 기판제 조치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은 77년 판례 이전에 친생자관계의 부정적 확인이 있다고 해도 동일하게 이것도 양치, 입양의 신고로서의 효력이 있고 따라서 이 현재의 판례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77년 변경 판례 이전에 이 친생자 부인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그거와 상관없이 친생관계 없는 아이를 친생자 신고한 거는 입양의 출생신고로서의 효력이 있고 그렇다면 이 입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친생자 관계의 부인 해소를 제기했다면 이거는 양치, 친자 관계의 해소하고 동일한 판례이기 때문에 기판제 조치가 돼서 결국은 양자가 제기했던 망인 사후에 제기했던 이 양치, 양치, 양치 관계의 확인 성분은 옛날 판결에 배측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효력이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옛날에 입양을 숨기기 위해서 친생자 관계의 출생신고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77년 대법원 판례 이전에는 친생자가 아니고 입양의 효력도 인정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77년 판례 이후부터는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와 A, 그다음에 망인은 76년에 판결을 받았는데 이때는 A가 원고를 상대로 친생자 부인을 확인을 했죠. 부인 관계를 했죠. 그러면서 사실상 입양도 없다고 보죠. 그런데 그 판결은 어떻게 돼 있다면 원고와 망인, 그 다음, 그러니까 A, A와 망인은 원고와 원고와 친생자 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입양도 파양한다. 이런 의미가 된 겁니다. 원심은 77년 판례 이전에 원고와 망인 사이의 그러니까 A와 사이의 그 판결을 그다음에 그 판결 안에 있던 망인과의 관계를 됐기 때문에 그때는 입양 효력이 없는 신고였다라고 해서 입양 부분을 지금 받아준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결국 동일하다. 동일하다. 즉, 다시 원칙적으로 현재의 원칙으로 돌아서 입양을 하려는 의사로 친생자 신고를 할 경우에는 입양을 파기하기 위한 판결로서 친생자 확인 부존제 판결을 할 수 있고 그것이 확정되면 입양도 끝나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입양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소송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재심 청구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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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